변상홀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변상홀대 기자가 군대에 갔을 시절이면 그게 몇 년도. 뭐 80년부터니까요. 글쎄요. 한 2, 3천 원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2, 3천 원.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2, 3천 원을. 네.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행정부 안에 가 있었는데 그 통장을 본 게 있어서 제가 압니다. 아니 한 푼도 안 쓰면 그 사람은 군것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건빵만 먹는 거죠. 와 지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2병 월급 한 16만 원 된대요. 그런데 이걸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빨리 정리가 돼야겠죠. 도대체 군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군인 수와 복무 기간을 어떻게 줄이고 더 현대화되고 첨단 무기를 무장해서 군인 수를 줄이고 군 전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지 하용 없이 봉급을 계속 올려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하자.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찬반이 막 엇갈려서 들어와요. 이제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주는 게 맞다 넉넉하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6676님 같은 경우에는 저 70년대에 4천 원 병장 월급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아까 2, 3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가니까 2, 3천 원이던데 병장 끝해를 얘기하신 것 같군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월급 4천 원이었는데 형평성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의견 좀 받아보면서 우리가 이 얘기는 인터뷰로 잠시 후에. 봉급이 오르는 건 좋은데 숫자를 줄여나가야죠. 강하고 더 효율적인 군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방향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히 남성분들 생각 다 달라요. 쉽지 않은 문제 정리를 좀 해보죠. 그나저나 기자수처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 물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백억의 손실만 입고 완전히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요. 태국에서 물관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자원공사가 입찰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태국이 2011년에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손실액이 150억 달러니까 아마 20조 정도 되는 거죠.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가 여기저기 물관리 사업을 수소문해서 2012년에 국제 입찰에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입찰하시고. 누구든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성사시키려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직접 나서서 태국에 공을 들였죠. 그러나 눈치 빠른 일본은 이때 입찰을 하려다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2014년에 태국에서 공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 바뀌고. 태국 군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하더니 결국은 중단까지 된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때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숨긴 게 있는데. 뭡니까? 태국에서 우리 식으로 사대강 사업처럼 하려다 보니까 강 유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죄다 내쫓고 땅을 강제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큰 절차가 하나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농민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이리로 또 모여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공청회를 열거나 할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 벌였습니다. 반대 시위를. 물론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자기 엄청난 치적이 해외 수출까지 된다고. 이게 사대강 사업의 성공을 증명하는 거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사업 중단이 선언되는 겁니다. 태국에서. 2015년 9월에 입찰 보증서를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도로 가져가라.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런데 그럼 왜 이제 뉴스가 되느냐. 수자원 공사가 국내 컨소시엄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못 받았던 돈을 다 받고 이제 계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뉴스가 되는 거죠. 계산을 다 해보니 손실액이 수백억 원. 수자원 공사가 추산한 건 손실액이 380억 원입니다. 수자원 공사가 자체적으로 써버린 돈이 사업 입찰할 때 들어간 40억. 그동안 들인 인건비에서 한 104억. 해약한 150억 140억 정도 되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 손실액이 또 한 270억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400억 가까운 혈세가 날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듣기에는 태국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입찰 버려놓고 자기네 나라의 정치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입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데 수자원 공사가 도대체 이 계약이 잘 돼가고 있는 거냐 내용을 좀 보자 그러는데 안 보여줘요. 태국 정부가 수자원 공사가 수자원 공사가 태국 정부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데 대통령은 저렇게 홍보하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계약 내용이 뭐냐. 수자원 공사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 정부가 붙인 이름을 보면 과업지시서라고 해요. 우리로 보면 어떤 정책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이 과업지시서를 좀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줬는데 나중에 태국말로 된 과업지시서를 입수해서 번역한 게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던가요? 그때 아마 뉴스타파 팀이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도 다수자원 공사가 맡아라. 이건 태국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까지 니들이 해라. 니들이 다 해라. 계약서에?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 시공 완공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 주민 홍보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주민 설득 홍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기술을 이전은 몽땅 해놓고 가라. 이렇게 됐고요. 그 대신 태국 정부도 권리가 있다. 첫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독소조항이 있었군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권리. 그다음에 일방적인 내용 수정권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태국 정부에 있습니다. 엄청난 독소조항인 거죠. 그 대신 또 사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지체할 배상금은 내놔라.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도대체 여기에다가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때 이 번역된 걸 보고 이런 계약이 어딨냐. 이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나갔어요. 컨소시엄에서 빠졌어요. 눈치 빠른 데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계약서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또 뭐라고 답변 했냐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뭔가는 갔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는 것도 태국 법원에 소송을 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즐겨뻔하니까. 물론 태국의 새 정권이 조금 미안한 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새로 물관리 사업하게 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태국 정부가 나중에 우리한테 좀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싸워봤자 서로 입장만 난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애당초에 엄청난 불평등 계약으로 찍소리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사업이 중간 뒤 3년째인데 얘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부글부글한 문자들이 막 도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업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가. 도대체 4대강의 망령은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건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전시성 사업을 펼치고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관료들이 복지부동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계속 행정을 해나온 거죠. 2013년 4월 수자원공사 이사회 속기록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뭡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좋은 기회이니 태국 물들 사업은 수익에 연련하지 말고 추진하라.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빚을 떠안아서 수자원공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수자원공사 이사들이 이사회 하면서 야 이 수익 생각 말고 정치선전에 힘 써라 이렇게 지시하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다고요? 그럼요. 박모 이사님 윤모 이사님 잘 지내시죠?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4대강의 망령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011님, 7200님, 7002님, 0997님, 김준호님의 임종인님의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게 그냥 기자수첩에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아까 380억 원 손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380억 아니라 38억이었어도 이것은 그 당시에 도장 찍은 사람들, 이 절차 라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될 문제다라고 문제들. 나라가 상식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보고 상식적으로 처리해도 이 문제는 정말 다 뒤집어 파고 처리할 거 처리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현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장 끝해를 얘기하신 것 같군요. 마지막 월급 4천 원이었는데 형평성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의견 좀 받아보면서 우리가 이 얘기는 인터뷰로 잠시 후에. 봉급이 오르는 건 좋은데 숫자를 줄여나가야죠. 강하고 더 효율적인 군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히 남성분들 생각 다 달라요. 쉽지 않은 문제 정리를 좀 해보죠. 그나저나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태국 물관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백억의 손실만 입고 완전히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요. 태국에서 물관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자원공사가 입찰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태국이 2011년에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손실액이 150억 달러니까 아마 20조 정도 되는 거죠.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가 여기저기 물관리 사업을 수소문해서 2012년에 국제 입찰에 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입찰하시고. 누구든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성사시키려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직접 나서서 태국에 공을 들였죠. 그러나 눈치 빠른 일본은 이때 입찰을 하려다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2014년에 태국에서 공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 바뀌고. 태국 군부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하더니 결국은 중단까지 됩니다. 변상욱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변상욱대 기자가 군대에 갔을 시절이면 그게 몇 년도. 뭐 80년부터니까요. 글쎄요. 한 2, 3천 원 됐던 것 같은데요. 2, 3천 원.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2, 3천 원을. 네.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행정부 안에 가 있었는데 그 통장을 본 게 있어서 제가 압니다. 아니 한 푼도 안 쓰면 그 사람이 군것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건빵만 먹는 거죠. 와 지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2병 월급 한 16만 원 된대요. 그런데 이걸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빨리 정리가 돼야겠죠. 도대체 군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군인 수와 복무 기간을 어떻게 줄이고 더 현대화되고 첨단 무기를 무장해서 군인 수를 줄이고 군 전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지 하염없이 봉급을 계속 올려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정하자.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찬반이 막 엇갈려서 들어와요. 이제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주는 게 맞다 넉넉하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6676님 같은 경우에는 저 70년대에 4천 원 병장 월급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아까 2, 3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가니까 2, 3천 원인데요.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 손실액이 또 한 270억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400억 가까운 혈세가 날아간 거죠. 그냥 듣기에는 태국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입찰 버려놓고 자기네 나라의 정치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입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데 수자원 공사가 도대체 이 계약이 잘 돼가고 있는 거냐 내용을 좀 보자고 그러는데 안 보여줘요. 태국 정부가? 수자원 공사가. 수자원 공사가. 태국 정부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데 대통령은 저렇게 홍보하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계약 내용이 뭐냐. 수자원 공사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 정부가 붙인 이름을 보면 과업 지시서라고 해요. 우리로 보면 어떤 정책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이 과업 지시서를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줬는데 나중에 태국말로 된 과업 지시서를 입수해서 번역한 게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제가 뉴스타파 팀이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에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도 다수자원 공사가 맡아라. 이건 태국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까지 니들이 해라. 니들이 다 해라. 계약서에. 타당성 조사 토지 매입. 시공 완공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 주민 홍보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주민 설득 홍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기술 이전은 몽땅 해놓고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신 태국 정부도 권리가 있다. 첫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때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숨긴 게 있는데. 뭡니까? 태국에서 우리 식으로 사대강 사업처럼 하려다 보니까 강 뉴욕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을 죄다 내쫓고 땅을 강제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큰 절차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농민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이리로 또 모여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공청회를 열거나 할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시위를 계속 벌였습니다. 반대 시위를. 물론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자기 엄청난 치적이 해외 수출까지 된다고. 이게 사대강 사업의 성공을 증명하는 거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사업 중단이 선언되는 겁니다. 태국에서.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입찰 보증서를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도로 가져가라.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런데 그럼 왜 이제 뉴스가 되느냐. 수자원공사가 국내 컨소시엄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못 받았던 돈을 다 받고 이제 계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뉴스가 되는 거죠. 계산을 다 해보니 손실액이 수백억 원.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건 손실액이 380억 원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써버린 돈이 사업 입찰할 때 들어간 40억. 그동안 들인 인건비에서 한 104억. 해약한 150억 140억 정도 되고. 여기 독소조항이 있었군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권리. 그다음에 일방적인 내용 수정권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태국 정부에 있습니다. 엄청난 독소조항인 거죠. 그 대신 또 사업이 늦어지면 당연히 지체할 배상금은 내놔라.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도대체 여기에다가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때 이 번역된 걸 보고 이런 계약이 어딨냐. 이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나갔어요. 컨소시엄에서 빠졌어요. 눈치 빠른 데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계약서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또 뭐라고 답변했냐면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뭔가는 갔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는 것도 태국법원에 소송을 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질깨뻔하니까. 물론 태국의 새 정권이 조금 미안한 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새로 물관리 사업 하게 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태국 정부가 나중에 우리한테 좀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싸워봤자 서로 입장만 난처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애당초의 엄청난 불평등 계약으로 찍소리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사업이 중간 지지 3년째인데 얘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부글부글한 문자들이 막 도착하고.